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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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벌써 겨드랑이가 축축해요 소리가 3번씩 들리는 것 같아요 라라라루님 라라라라라라 구독의 노래를 1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라라라라라 스위치 소리 나요? 나요? 고맙습니다 소리 나요? 깨깨님 5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 해마 고양이 소리 나요? 오늘 스포츠 게임을 할 결심이 딱 들어가지고 켰네요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포츠 중에 포츠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50개월이면 얼마나 구독 하신거죠 근데? 소름이 끼칠 뻔 하하하하 아하핳 allt 전려나간 구루미 발바닥 떡 고맙습니다 h 감사합니다 김또챈 4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overweight plant 스포츠 유튜브요 햄가루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거기 또 비 오냐구요? 아니요? 건조한데요? 하핳 이모 올비지 고양이 안광염 걸려서 병원 갔다 왔는데 악마 소환한 줄 알았어 테크니션 선생님이 구마하는 듯 사피엔 주몽님 고양이 건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너나햄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오케이 건조하면 안 된다고? 팬티가 건조하다고 고맙습니다 건조하면 안 될텐데 앙콤걸님 1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를 구매를 해놓고 너무 오랫동안 썩혀있어서 오늘 해보려구요 비도 오고 그래서 운동할 생각이 나서 킹모 나시 어디꺼야 손민수 할래 울샴푸님 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나시? 고랭 네 그래서 오늘 스포츠게임을 한번 갈겨 볼까요?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바로바로 시작 시작 근데 제가 뒷배경이 조금 아쉽긴 하다 좀 미를까? 나도 나중에는 방송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참 좋겠어 그럼 우리도 좋겠지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바로 있네 운동할 결심으로 바꿔야겠다 운동할 운동할 결심 편집은 안하고 연결을 잘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잘 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운동 전에 항상 촉촉하게 모이스처 모이스처 해주셔야 돼요 햄채리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기 싫어서 시간 끄는 거 아닙니다 약순물님 3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케마 죽을 때까지 구독할 결심 이미 죽으신 거 아니죠? 목소리가 에코가 있어요 왜요? 아까 했는데 방송 끊기는 거 아니겠죠? 방송 끊기는 거 아니겠죠? 이거 2인인데 원래 이 게임 제가 지커님 집에서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질색팔색 하시길래 그냥 마리오 카트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생천님 5개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생명 천 개 사랑해요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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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베리마치 감사합니다 산타구나를 사타구니라고 읽었어요 죄송해요 약간 헷갈릴만 했다 근데 그쵸? 머리에 마구니 물 한잔 마셔야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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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리네 음순한 의도 우와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빨리 스포츠 하고 싶다구 에어컨을 켜고 해야되나 오늘 비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 예스 두근두근 반팔티를 입을걸 그랬나? 밀기 밀어 전세계 사람들이랑 플레이를 해야된다고? 소리 들려요? 싱글플레이가 없다고? 뭐뭐해 혼자서? 대박 그만 업데이트 제발 그만 싱글플레이 하고 싶은데 뭐야 막 뚜둑 끊겨 소리가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넘어서 모르는 사람들과 게임할게 너무 싫어 이렇게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거겠죠? 오늘만은 나도 엠프피 어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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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모습과 닉네임을 결정해주세요 닉네임은 온라인에서 대전 상대에게 공개된대 어머 캐디 캐디 진짜 귀엽다 오 만약에 내가 할머니 캐릭터랑 젊은이 캐릭터랑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솔직히 무조건 할머니 아닙니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건 거의 시체 색깔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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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섭다 빨간색은 오 오 오 오 조 오 오 근데 지금 제 머리스타일이 약간 회전도 가능하구나 너무 좀 트월킹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꼬다리가? 이걸로 해야겠다 머리 색깔 무조건 흰머리지 볼 것도 없지? 눈썹도 정할 수 있어? 굵은 일자 좋아요 나 이번에 주근깨가 늘었잖아요 여러분 선크림 잘 바르세요 갑자기 주근깨가 와따닥하고 올라왔어 고맙습니다 소영님 51개월 구독 고마워요 블러셔 귀엽다 턱수염이 근데 조금 너무 쉐딩 잘못한 사람같이 너무 인위적이라 기분 나빠 ру게 옷 악세서리 매일 화이트로 맞춥시다 이런 거 아이템 내가 사야되는 건가 봐 보디 인간 보디? 비명을 질러버리고 말았어 너무 깜찍해 최악이야 근데 끌리네 이러고 있는 거 뭐야? 진짜 최악이야 미쳤나봐 진짜 싫어 비주얼 쇼크야 어떡해 뱀자마 수집가님 2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최악의 결심 최악의 결심 최악의 결심 최악의 결심 최악의 결심 칭호? 영감님 최악 magn Teil 최악의 결심 최악의 결심 최악의 결심 최악의 결심 서기무 ROAll алог 최악의 결심 다행히 최악의 결심 두아리파도 아니고 영감님파 아 여기서 바꿀 수 있구나 호감형인 영감님 진짜 영감님 슈퍼 영감님 영원한 영감님 이른바 영감님 호감형인 영감님 아 근데 온라인 게임일지 모르고 샀네 인터넷 접속 안되면 그럼 이 게임 못하는거야? 대전 상대가 CPU일 경우도 있대요 목소리 왜이래? 이곳에서는 전세계 플레이어와 스포츠를 통해 대전할 수 있습니다 시합이 끝난 뒤에는 옷과 악세사리를 선물해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꾸미고 스포츠를 즐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플레이하고 싶은 스포츠를 선택해주세요 인자? 헐 헐 나는 테니스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 테니.. 테니스부터 할래 예스 과연 어떤 분이 와 온라인같애 어떡해? 나 완전 발리겠는데? 라켓 질 손 오른손 왼손 할까? 왼손 하자 나 왼손잡이니까 잘못 선택한거 같애 헉 어떡해 2대2라고? 나 너무 떨려요 얼굴에서 기선 잡혔어? 어 소리가 막 뚜덕뚜덕 끊기는데? 헉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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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처음이라고 어떻게 하는지도 안 알려져? 어떻게 하는데 이게? 뭐가 왜 그래 오 오 그냥 얘네들이 알아서 움직이는건가? 흠 어? 어? 잘한다 잘한다 헷 와 왜 이렇게 잘해 저 사람? 헉 내가 이겼어 저 얼굴 너무 싫어 미치겠어 저 얼굴 너무 싫어 미치겠어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잇 움직이는건 얘네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나봐 어우 아잇 와앗 자동으로 움직이는건가? 아이고 야잇 어머 얼굴에 압도당했네 쟤 왜 못 쳤을까 진짜 압도당했을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기고 있어 얘들아 줄리오씨도 나처럼 초보인가 봐 쭈쭈 줄리오 쭈쭈 즐겁다 와 이거 땀나 여러분 이 게임 땀나요 쭈쭈 쭈쭈 아이고 오 잠깐잠깐잠깐잠깐 카메라 조정을 할 수가 없어 타임 카운트도 되네 영감님 너무 불이하나 재밌다 재밌다 호색적인 영감님이 이겼어요 호감형인 영감님이 이겼어요 앞뒤에 위치한 두 명의 플레이어를 모두 조작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알아서 공쪽으로 가던데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아니야 나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가겠어 지금 얘를 조금 준비해야겠다 그린 스크린을 조금 이쪽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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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 16 아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유튜브 잘리는구나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네 어느 쪽으로 가야되지 기다리나 헉 서바이벌 볼림 서바이벌 볼림 나도 저거 하고 싶어 unbelieber 볼림 사람도 되게 착하다 시작 вся 자 으흐흐흐흐흐 NOOOOO 아아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이게 이렇게 조정 되는지 몰라 아깝다 나 너무 잘하는데? 왜 안가 나 볼래기 처음 해봐요 세게 하면은 왜 안가지? 아 저 약간 이렇게 해야되나? 내 왼손잡이라 그런가? 스트라이크 하고싶다 아 열 받네 니들이 볼링을 알아? 내가 왜 1등이 다들 어린애들인가보다 그쵸? 이 게임 애들이 하는 게임인거 아니야? 어른 나밖에 없는거 아니야? 다 초등생이고 5위 이상으로 통과하라고? 뭐? 고맙습니다 나이는 잘 모르겠고 확실한건 저렇게 생긴건 흔님밖에 없어요 네? 고막운동대? 미안 전화해 최승현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전화해 최승현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 뭐 이즈피즈 네 아 또 나왔어? 아 너무 길어 아 너무 길어 나 재능했나봐 어 오 안 내려? 나 또 1등이야? 나 왜이렇게 잘해? 나 왜이렇게 잘해? 에밀리 왜이렇게 못해? 에밀리 나만 진심인가 지금? 당신 진연경이야 해미연경 å 아 큰일 Gig 염 아 아 아 아 아! 안코미애님! 30개라고도 고마워요! 아... 미치겠다. 나 왜 이렇게 잘해? 돌아버리겠다. 왜 이러고 던지나봐!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이 압도적인 실력 차이 뭐야? 일부러. 나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나 미치겠어. 나 진짜 내가 거만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수제 도롱이 영감 에드벅님 3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등 긁는 강아지님 구독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햄부장이랑 같이 볼링 치러 오는 햄사운들 같지? 저펄이 하얀 거니까 안 하얀 거짓말을 해. 나 진짜 잘하얀 거짓말! 내가 지키고 싶어... 내 거짓말을 해... 내가 지키고 싶어... 내가 지키고 싶어... 내가 지키고 싶어... 내가 지키고 싶어... 버려야겠다 우리 3명밖에 안 남은 거야? 나 여기서 갑자기 연락 잘하는 거 아니야 되네? 놀라워 놀랍고 말고 놀라워 불편하고 금방 아 저 얼굴에 저 얼굴 너무 킹받아 미치겠어 오감형인 영감님 왜 이렇게 아 기분 나쁘지 왜 이렇게 와 나 너무 잘했다 이래서 운동 배우나봐 실제로 치러가면 한심하게 짝이 없을텐데 게임에서만큼은 내가 1장 찍었네요 대박 헐 의상 완전 귀엽다 아 이거 중에서 머리스타일 봐 하나 선택하면 선물해준대 바캉스로 할래 아 이렇게 랜덤으로 하나만 주는거야? 나는 짱구 눈썹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알겠구요 그 다음은 검수를 한번 해볼까요 모자 쓰고 하라구요? 할아버지도 쓸 수 있나? 캐릭터 커머한 캐릭터만 쓸 수 있는거 아니에요? 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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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쌍검? 쌍검? 쌍검으로 해야겠다 리액션 uring 수자나 캘리 orden 정의 우리 네.. 예약.. 제대로 된거 맞아? 아 나 이건 못하겠다 막기도 가능한거야? 기백? 회전배기? 아 방어? 튕겨낼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어렵다 가로로 방어 해야돼? 대각 빼기? 어렵다 방어를 뚫고 세로로 막으면 세로로 공격하고 같은 각보로 공격을 해야돼? 하기 싫어 아 더워 저 사람이 날 기다려준 걸까? 쓰자나? 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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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개웃기다 젠장 햄하와 유정가인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수잔아 유 유아 낫띵 유 루스 아 윈 수잔아 오케이 오케이 튜토리얼이 굉장히 긴 거에 비해서 게임이 되게 짧네요 아 랜덤으로도 할 수 있네 자 그럼 다음은 축구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축구는 이거 발에 연결해야 된다 아 그럼 좀 귀찮은데 그리고 막 뛰어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구는 나중에 하고 배구합시다 배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나 약간 지금 근육통이 올 것 같은데? 이거 한결 플레이 안돼요.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또 테니스처럼 하면 되는 거겠지? 뭐지? 박수는 왜 치지? 리시브 투스트 스파이크! 아, 이렇게. 이렇게. 바로 리시브 해보자. 어, 너무 빨라? 오케이! 이거 조이권을 하나만 쓰래요. 오케이! 하나 빼야겠다. 애플워치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겠는데 지금? 넌 지금 뭐하는 거야? 포스? 와, 개멋있어. 스파이크. 아, 느려? 아, 아우. 어우, 느리대. 어렵다. 스파이크 점프? 점프? 어? 어? 엫? 갸웃? 오? 못하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야!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의 화려한 데뷔. 여기서 이렇게 하자구. 너무 세게 하면 아웃되나봐 얘들아 일부러 노린거야 일부러 그렇게 공이 천천히 떨어져서 너네를 당황시킨거야 아니 나 점프한적 없는데 스파이크인지 긴가민가 열심히 안하니까 되는군요 블록? 왜 이렇게 본격적이야? 저요 박수 치는거 봐 죽여버리겠어 언제 해야돼 너무 어렵다 지금인가? 지금이야 제가 점프하다가 같이 해야되나? 아 아니네 한 단계 느리게 점프해야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블록이 안돼 힘들다 스포츠한 이렇게 힘든거군요 그럼 내가 튜토리얼 할 동안 저사람들이 다 날 기다려준건가? 엄청 감동인데? 어떡해 내가 서브야 미치겠다 어떡해 내가 서브야 미치겠다 어떡해 할아버지 파이팅 어떡해 어떡해 아하 아 아이씨 아이씨 와 이거 기적이야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리시버 리시버 아이씨 너무 어렵다 아이씨 너무 어렵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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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미 아이씨 나오미 때문에 헉 어떡해 어떡해 아하하하 된거야? 내 표현 너무 잘해 어 어? 저게 들어갔다고? 말도 안 돼 헉 매치포인트래요 흠흠흠 어이씨 사실 타이밍이 조금 빠른게 단거 같애 호이야 아이씨 어 허리 나갈거 같애 아이씨 아이씨 어 힘들어 헉 혀 어헉 엇 흐하 할아버지 얼굴 적응한대요 배구 진짜 어렵고 재밌다 짱구 눈썹 짱구 눈썹 아 근데 귀걸이도 이쁘다 할아버지도 귀걸이 할 수 있나? 할아버지 귀걸이? 케미 할게 아니냐구요? 아니에요 어 할아버지도 악세서리 할 수 있어? 아 옷만 갈아입을 수 있네 할아버지 아쉽다 자 그러면은 배드민턴 배드민턴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친구라고 하면 진짜 재밌겠다 저랑 친구하실 분 수잔 짠 이것도 한계로 플레이하는 거래요 어 나 약간 왼손 아픈데? 지금 나도 인사할래 나도 인사할래 카리스마 와 이거 작다 와 이거 작다 와 저 공 트기는 거 봐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우믄 제가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내가 이긴 거야? 못 넘긴 줄? 이거 아래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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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할아버지 광속샷이라는 거다. 아, 더워.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할아버지 슬슬 힘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많은.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거지? 나? 아, 날리고 싶은 방향으로 휘두르면 컨트롤 할 수 있대. 축구를 마지막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다리 이거, 이거 이거. 찍찍이 가져와야 돼요? 잠시만요. 이거 링피트에서 쓰던 그 찍찍이. 아마 이게 필요할걸요? 찍찍이 필요없는 모드도 있다고요? 어, 진짜? 그래? 축구. 어, 그러네? 괜히 오바했네? 어, 손으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건. 내 20년 인생 평생 처음 알았다. 야, 이게 축구야? 소림축구 아니야? 어? 공을 쳐보자. 공이 이렇게 커? 면접 화이팅! 공을 낮게 칠 수 있어? 공을 낮게 칠 수 있어? 공 headquarters! 공을 해야 돼! 공кольку 달려가는 건 어떻게 달려가? 어? 어! 어? 저쪽으로 하면 안되지? 아 이렇게인가? 저기 왼쪽 오른쪽 아래가 이렇게? 이상하다 분명히 오른쪽을 겨냥했는데 이상하네? 망필 다이빙 헤드? 망필가? 필드를 이동해보자 이런식으로 점프도 있어? 화이팅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빨간머리 할아버지의 맛을 봐라 웃겨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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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겁나 잘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할아버지 헛바리지 하셨어요 할아버지 오 드리블 대박 오케이 적팀으로 패스했죠? 이게 바로 팀플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힘들죠? 얘들아 나대신 힘내줄래? 그치 그치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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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야 너무 아까웠어 아 아케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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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미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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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미연아 안 돼 안돼 유리아 아아아악 우와 개잘해 애들이 다 이 게임 축구만하나? 패스는 절대 하지 않아 그냥 차기만 해 개 웃겨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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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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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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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야 예리했어 예리했어 뭉툭했어 뭉툭했어 바로 왼쪽에 걸리겠구만 맞냐? 아 아깝다 유나야 유나야 고 유나 고 고 고 유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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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가 가기 전에 어떻게 무슨 분하겠는데? 승부차기하는거 아니야? 고 고 고 고 고 고 연장전까지 하는거야? 지겨워 예리야 잘했어 잘했어 박찬호 고고있놔 고고있놔 박찬호 happens KATRIL 어 축구 재밌다 근데 축구 너무 재밌는데? 오케이 오케이 짱구 눈썹 저게 뭐가 댄디에요 탈모잖아요 햄고 두비두바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테마 물결표 물결표 이모나 12개월 이해로 아 ZR을 누르면서 공을 차면 패스할 수 있대 아 그걸 이제 알려주면 어떡해요 자 한번씩 다 해봤네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땀이 굉장히 많이 차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보람찬 방송이였어요 한 시간 동안 스포츠 게임을 했는데 진짜 진짜 재밌다 맹햄구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스포츠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나 다른 게임 해야죠 제가 좀 좀 좀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좀 축축하고 좀 축축하고 재밌네요 갓게임이네요 갓게임 갓게임 이즈 게임 이 기업 게임 이즈 게임 이즈 게임 오케 바리 오케 바리 오 겨드랑이도 지금 상당히 상당히 모이스 치 모이스한 상태이고 이게 왜 아 내가 록 해놨구나 로케나사 안 푸는거구나 타이타닉 와요? 마인크래프트 말씀하시는 건가? 타이타닉은 근데 비극적인 그런.. 나 머리가 왜 이렇게 그림자가 웃기게 짓냐? 그런 거 아니에요? 왠지 배의 이름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머리가 이상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헬커밍은 아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건 왜 안 지웠지? 어몽어스도 왜 안 지웠지? 와 이거 칩 물에 빠트릴 뻔 했어 엔디스.. 엔디스.. 엔디스 애플파움 이거 업데이트 됐던데 아무튼 하려고 다운해놓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거 되게 힐링게임일 것 같은데 오늘 이거 할까? 아니 업데이트된게 약간 좀 세세하게 디벨롭된거에요 스토리가 추가된게 아니라 원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면은 어 약간 달라졌네 라고 느낄 법한 그런 업데이트 좀 완성도가 올라간 것 같은 치콜이 재밌겠죠 이거 해볼까요 근데 저 옷 좀 갈아입고 와도 될까요 뭐 샤워를 하고 오겠다는거 아니고 그냥 옷 좀 갈아입고 네 뭐 금방 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이가 제가 막 날뛰니까 밥을 안먹었어요 밥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거 책상도 좀 내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누가 무섭게 했을까? 무섭다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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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 안 Schuld 안 줘 안 먹어 안 Multip 안 해 안 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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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되실거에요. 내 방에도. 에어컨을 절전으로 틀어볼까요? 절정으로 말고 절전. 그리고 내가 방송중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내는데 되게 듣기 싫더라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이제 내가 한번 신경쓰였으니까 여러분들도 신경쓰이기 시작하겠죠? 제가 이러는거를 절전보다 그냥 트는게 더 전기비 안나온다구요? 아니 내가 추워서 그래요. 약풍으로 틀면 추워서 춥단 말이야 쇼치 봤어요? 재밌죠? 제가 좀 야심차게 올렸거든요. 어우 나 여기 알백일거같아 왠파를 매일. 아 이만나 아 헤어질 결심을 볼까말까 볼까말까 하다가 봤거든요. 근데 누구랑 보지? 엄마랑은 엄마는 안 보고싶다고 솔직히 박찬욱영화 우리 엄마 별로 딱 안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헤어지기 결심은 재밌게 볼거 같은데 딱 질색이시거든요. 박찬욱 혜민 룩 박찬욱 혜민 룩 안맞는 궁합이다 나 막 손이 안걸렸는데 근데 저는 극장에 들어가자마자 한 10분 만에? 30분 만인가? 이 영화는 내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영화구나 라고 생각하는거 너무 재밌더라구요 되게 뭐라그랬지 좀 똘추 같고 재밌었어요 헤어지기 결심 VS 탑건? 아 근데 둘다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한 번 더 보라그러면 탑건을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솔직히 두 번 보고싶진 않은 아는 미안합니다 한 번 재밌게 봤으니까 네 두 번 네 그래요 그렇죠? 그 둘이 그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 밤새 잠들지 않고 내 영화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진짜 그날 새벽 4시까지 헤어질 결심 검색하면서 사람들이 쓴 후기 같은거 읽으면서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네요 후기를 후기들도 너무 재밌더라구요 뭔가 내가 이 영화가 왜 좋았는지 설명은 못하겠.. 못하겠는데 후기해서 막 설명해주니까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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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공감하면서 재밌.. 재밌었어요 박혜일 성대모사 잘해요? 저는요 완전히 분가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박찬욱 감독 나오는 방구석 1열도 다시 봤거든요 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박쥐를 스토리를 요약해줬단 말이에요 박쥐도 진짜 꼭 보세요 여러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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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분가 뜻이 이런지 나도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면서 막 막 그 마침 마침 영화에 딱 어울리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운명이다 지커님 댓글 달았어요 어질 지커님이랑 같이 봤는데 지커님은 약간 불호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봤다고 하시더라구요 박쥐내치향 아닐 것 같다구요? 막 그렇게 좀 처음 봤을 때는 좋진 않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구요 거기서 막 설명해주면서 팔로우 파니까 그리고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 씨네마인드 있거든요? 거기서 올드보이 편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박지성 교수님이랑 그 RPD님이랑 같이 설명해주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영화 설명해주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팬님 그거 아시나요? 오늘이 유두절이래요 진짜예요 You do? I do 옛날에 팟캐스트 중에 신의 필이 아니지만 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게 구독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좋은 영화 팟캐스트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근데 또 김혜리 기자님 팟캐스트 그것도 들었는데 너무 정제되어 있는 거 말고 좀 똘츠 같은 말 많이 하는 팟캐스트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있나? 싶은 그런 팟캐스트? 내가 해야되나? 아 웃겨 아흠 아흠 아하 치코리 색칠할 결심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전문? 영화를 보면 같이 막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돼 아니면은 진짜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리고 다음날 되면 다 까먹긴 하는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특히 이런 영화는 탑거는 그냥 와 개 재밌다 이러고 많은데 헤어질 결심은 헤어질 결심이 들기 전까지는 계속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 아 치코리 랑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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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코리안? 노 와이 와이 노코리안 와이 노 우 어 어 이거 지금 설정화면으로도 갓겜인데 너무 소리도 되게 귀엽다 망겜 하핳 노코리안이 꼴 망겜 한글이 없다고? 나 왜 이거 한글 패치도 안해놨지? 왜 그래서 승현아? 그냥 해볼까? 일단? Begin 시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내가? 블러드! 매직 페인트 브러쉬 네가 찌르는 곳, 네가 담그는 모든 곳이 컬러풀해진다. 뭐 그런 비슷한 의미? 당신은 트와이스가 될 수 없다. 윌드시 무슨 뜻이야? naturally, someone has to wield it? 뭐, 갑으로 넘겨주다 이런 건가? pass down through the year 어, 세월이 지날 때마다 브러쉬는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왔다. 넘겨져 왔다. 대체로 그랬다. 하지만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새끼가 치콜이라는 놈이 어, 걔 졸라 쿨하고 완전 천재다. 이거 진짜 걔 세상에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어, 걔한테 고마워해라. 그것이 이제 나한테 달린 일이지. 그녀의 타워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내가. 아, 내가 치콜이가 아니라 내 치콜이의 자벽구라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청소구. 치콜이의 작업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네. 아, 이런 식으로. 아, 진짜? 감사해요. 아, 이런 사물들도. 어머. 뭐야 신경 안쓰는거야? 나가봐야되는거 아냐? 떨어져서 죽은거 아냐 치커리? 이 정도면 나가봐 나가봐 뭐야? 오몰이야? 어머 치커리 컬러들이 내가 너무 열심히 닦아서 다 없어진건가? 빨리 치커리한테 말하러 가야겠다 치커리 뒤졌나봄 아 나 너무 말투 딩초? 치커리 댐졌나봄 완전 어이없나봄 So Satisfying Satisfying하다 이 Weirder 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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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는 사람이래 다루는 사람?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석해야돼? 다루는 사람 휘두르는 사람에 행사하는 사람 아 아 그런사람 그사람 아 알지 알지 그사람 알지 내가 뭐라고 프로노스하는지는 어디서 들을 수 있지? 프로노스 프로노스 프로노스에이션 불닭볶음면도 못먹고 불닭볶음면도 못먹고 이상하다 여기다 원래 컬러풀했는데 포트레이 초상화 이게 역대 윌더들의 초상화인가봐요 윌더 잠깐만 휘두르는 자 네이버에 검색해봐야겠어 윌더 윌 윌 윌 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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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안나와 윌 우리나라 말로 윌더 무슨 말로 할 수 있지? 윌 윌 윌 윌 윌 그냥 윌더라고해야겠다 어 이 사진 이초성화 아몬드 클래식 윌더 컬러링에 처음으로 그 퍼스날리티를 보여준 애지 그녀 이후로 스타일이 디벌스가 됐어 아 그녀의 레거시 진짜 리스펙트해 번역도 아니고 아 이거 캐롯인 것 같은데? 한글 패치가 있어요? 어 나 분명히 게임 다운받고 한글 패치 다 완료했는데 다 어디 갔을까 얘 괜찮았지 엑스프리멘토 했지 퍼퓰러 했지 팬들이 아직 있지 한글패치 유학 3개월 다녀온 사람? 맞지 맞지 치코리 한글 그러니까 이게 반존대를 이을 단 번역인 거죠 그렇죠 한글패치 이걸로 한번 해볼까? 화백? 붓을 휘두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화백이라고 번역했구나 야야 오 한글패치 완전 잘됐어 이걸로 해야겠다 업데이트 했나? 그래서 사라졌나? 어떻게 패치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살짝 불안해요 방송이 끊길까봐 8분 9분 걸린대요 두근두근 9분 9분 제발 일단 게임을 끄고 게임을 끄고 치코리 치코리 내가 진짜 뭐 안해놨어 한글패치 왜 안해놨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치코리 패치가 완료됩니다 치패치 침팬지 티팬티 8분 7분 치코리 맛있지? 그치 그치 맛있지 헤드셋 후기 검은색으로 살걸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지만 기왕 새로운 도전해보는 거 흰색으로 사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보스로 사길 잘했다 제가 보스를 너무 4,5년 넘게 쓰다보니까 다른 헤드셋을 샀으면은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요 보스 살걸 보스 살걸 이라고 그냥 보스로 사길 잘했다 아무래도 유튜브에 보스 내가 널 이끄는 보스 보스 좋아요? 좋아요 일단 이게 되게 편안하고 이게 스폰지가 진짜 유명해요 편안한 걸로 그리고 여기도 되게 말랑말랑하고 근데 이게 좀 쓰다보면은 가죽이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AS 해주시나? 지난번 헤드셋은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다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삥삥삥 돌려서 썼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 여기도 다 벗겨져요 그래서 이것도 탈부착 그거 스폰지 사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흰색이라가지고 이거는 벗겨지면은 검은색을 붙이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잠깐만 아잇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새 거 있거든요 이렇게 스폰지로 근데 아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이걸로는 안 될 거예요 옛날 헤드셋은 노이즈 캔슬링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아무 스폰지나 사서 해도 상관없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보스 헤드셋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멋있는 헤드셋 거리도 샀어요 멋있죠? 앉아 앉아 원래 이렇게 컴퓨터 옆에 이런 식으로 걸어놨었는데 컴퓨터 옆에 플리스가 들어와 버려서 헤드셋 거리를 새로 샀어요 멋있지? 간지 뽕발 터지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신기해요 이걸 헤드셋에 착용하는 순간 나만의 세상이 펼쳐진다 예스 본체에 위에 던잖아요? 저도 원래 그랬어요 근데 뭔가 좀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거라도 좀 정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아서 샀어요 그랬더니 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달까? 스펀지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배추 샤베츠니 16개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섭다 나도 팔 아파 매일 알베개일 것 같아 광고 소니? 슬아 소니? 솔직히 소니꺼 소니꺼를 사볼까? 고민이 들었는데 모르겠어 나는 그 베이지 컬러가 마음에 안 들었어 해주가 소니꺼 쓰잖아요 근데 좋아보이더라구요 모르겠어 나는 헤드셋은 역시 검정색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흰색을 샀지만 흰색 아니면 실버 아니면 검정색 실버가 있었으면 실버를 샀을 것 같아요 제가 실버 컬러 좋아해서 소니도 써 써봤냐구요? 아니요 전 머리통에 써보지도 못했어요 소니는 여름에 기땀 때문에 헤드셋 고통스러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겨울에 한번 써보시는거 어때요? 고민 해결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에어팟 프로요? 아 저는 귓구멍이 약해서 그리고 있어요 젠하이저거 그거 실리콘으로 끼는 링크버드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링크버드 끼고 돌아다니면 되고 겨울에는 헤드셋 끼고 돌아다니면 되고 애플은 다르다니까 관심 없어요 자 질문의 답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해주거 그거 프로 써봤는데 신기하긴 한데 너무 갑갑해요 너무 귀를 귓구멍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어서 오래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나는 링크버드도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귓구멍 간지럽거든요 근데 에어팟 프로는 훨씬 더 갑갑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30분씩은 괜찮겠다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탈 때 끼면 또 위험하잖아요 트럭이 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도움됐어요? 헤드셋도 귀 간지럽냐고요? 그쵸? 귓구멍에 모기가 물리면은 이렇게 끼고 있으면 이렇게 긁고 싶지 않을까요? 헤드셋의 문제는 귓구멍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정수리 정수리가 편한 걸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 깃바퀴 얼마나 잘 편하게 해주는지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정수리 진짜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그 애플 에어맥스도 여기가 되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리고 디자인도 좀 내 스타일 아니었어 실버는 이쁘더라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한글 패치 치코리 Detour 왜 꼴렸어요? 치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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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 치 치꼬리 치꼬리 니꼬리 그게 뭐니? 치꼬리 다 먹었어 대박 잘했어 구름이가 밥을 다 먹었네요 기특하네요 니꼬리 치꼬리 치꼬리 포르투갈? 한국어 한국어 깜짝이야 한글패치 됐어요 새게임에요 치코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이걸 왜 물어보지 아까랑 똑같이 그냥 블러드로 하겠습니다 블러드 마법이 키튼붓 그 붓은 세계를 아름답게 칠할 수 있다 그리고 화백 화백은 붓을 세상에 휘두르지 그 붓은 오랜 시간동안 대대로 전해지고 있으니 하지만 지금의 화백 치커리는 그녀는 정말 맞죠? 완전 천재라니까 치커리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깨끗하게 만들고 있지 치커리 치커리 내 꼬리 이게 뭐니 치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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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꼬리 치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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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치커리의 색이 전부 사라졌어 치커리의 색이 전부 사라졌어 치커리 초상화 이것도 다 황글패치 되어있어 화백의 모범이셨지 아까 쟤도 아몬드라 그러지 않았나? 자신의 성격을 세개 담아 어? 이거 아까 그 돼지 아니었나? 얘였나? 헷갈리네 캐럿 어? 아닌데 아까 제가 캐럿이었는데 그분도 좋았어 이거 읽는 순서대로 그냥 나오나보다 화백이었을 때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팬이 될 정도로 좋아했어 아우 왜 망겜이래 제작자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엠티브 방송을 보고 외국인 제작자가 여기 이 초상화는 그녀도 다채롭고 용감했지만 치커리처럼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분명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내 이름이었던거야? 하하하하 낚였다 원래 피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하 블러드 모든 색깔이 갑자기 사라져도 괜찮아 더이상 지체하진 말아야지 더이상 지체하진 말아야지 치커리는 분명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거야 이제 읽는거 안해줘 아하하하 그림 진짜 귀엽다 아낚 정보 ятель 블러드 모용 동쪽 아하 헉! 치쿠리한테 무슨일이.. 너! 코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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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가? 이게 불가? 진짜 불가? 진짜 불가? 소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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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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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름이한테 뭐 간단하게 치약 좀 발라주고 왔어요 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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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끈적해 여기 있는거지? 치커리 아 치커리 분명 안에 있을텐데 하지만 붓을 놓고 가버렸잖아 으아 모두 놀라고 있을거야 만약에 내가 붓을 휘두른다면 치커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분명 고마워할거야 내가 그녀를 대신하겠어 그냥 조금만 휘둘러볼까? 안돼! 이거 엔딩 분기점 아냐? 너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치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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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안에 있을텐데 하지만 잠겨있어 선택권이 없구나 이걸 가져가야되나봐 아냐 하하하 선택권이 없네 채팅이 잘 안보여 아 그러네? 근데 어떡해 어떡해? 어쩔 수 없어 얻었다 화백의 붓 헬 헬 헬 아직 내 컬러 팔레트에 이 색 밖에 없나봐 어머 여기까지도 색깔이 칠하시네? 헉 이제 잘 보이죠 여러분 이제 채팅 잘 보이죠 하하하하 재밌다 흐흐흐 치커리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치커리는 절대 내가 이 붓을 만지게 하지 않았었지 하지만 여기에 두고간걸 보니 내가 돕지 않을 수 없잖아 그치? 하하 말투가 좀 무섭다 최선을 다하겠어 그리고 나서 돌려줘야지 치커리가 살아있다면 말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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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1 어두운 숲 숲 런천? 런천 니트? 헉 이건 이렇게 한 번에 칠해지네? 대박 대박사건 잘 어우 하하하하 다 칠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다 칠하면 뭐가 좋나? 하하하 왜 붓을 안줬는지 알겠다고? 어? 서퍼 수분이 있죠? 오 블랙베리가 살았던 곳이네 치컬이 이전의 화백이었어 전설적인 존재지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을 먼저 만나봐야겠어 니보 여기가 마을인가? 피클? 어 잠깐 블러드 저거 붓인가? 훔치기라도 했냐? 뭐 어때 너는 분명 이거 모를 것 같은데 마우스 휠 또는 헉 색을 바꿀 수 있대 저번에 치컬이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오마이갓 트루 트루 대박 대박사건 쌌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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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sed 쌌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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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분 클릭하니까 뿌웩하고 나오네 헉 쌌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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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갓 쌌쌌 쌌쌌 오른쪽 클릭하면은 뭐지? 지우기도 돼! 오른쪽 클릭하면 지우는 거야 붙였어 아 영역이 너무 애매해 대박이다 어 너도 민트색 됐네 붓을 휘두르는 느낌이란 뭘까 좀 쩔어줄 거라 생각해 진짜로 끝내줘 당근 그렇겠지 조금 부러울지도 나 한번만 써봐도 될까 그래 쩐다 야 호추 그리는 줄 알았어? 내 모습이야 치컬이는 절대로 한 번도 붓을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꽤 재밌네 이거 고마워 인마 내 그림이 마음에 들어? 아마도 아 허백이 된다는 건 멋지지 완전 멋지고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 너도 네 친구가 되고 싶어 해 그게 내 손에 있었다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왜 나는 저 핫핑크색 없는데 너 어떻게 썼냐? 너 레어 레어템 쓰네? 으응 으응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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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그렇지! 오늘 중에 내보냈어요 치컬이 치컬..어머 레몬? 레몬님! 오 안녕 블러드 갑자기 모든 게 색을 잃었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니가 치컬이의 붓은 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니 옷에 묻은 피 그거 뭐야 블러드?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니가.. 붓을 가지고 있다면 내 집에 색을 다시 입혀줄 수 있어? 어떻게든 상관없으니.. 제발 내 집에 색칠해줘 어떻게든 신경 안 쓰니까 제발 제발 이렇게 모든 게 색을 잃은 건 처음이야 짐프를 색칠해달라고? 알았어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은 약간 경계선에 맞춰서 채워지네? 채우기처럼?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은 약간 경계선에 맞춰서 채워지네? 여기는 좀 넘쳤습니다 고맙긴 한데 미안 혹시 조금 지울 수 있어? 우클릭으로 지울 수 있을거야 지우는 거 멈춰야 할 때 알려줄게 수축이 더 좋아해 소금 물에 물을 넣을 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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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샤 남편은 여기까지 어때? 2대,생 나타나지? 후후,후후후후 f- 근데 왜 지우겠다는 거야? 너 정말 섭섭해? 그러게 더 지워? 이러고 왜 칠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거만 충분해! 고마워 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랑은 다르네 하지만 칠해도 돼 원한다면 바르게 칠해줬으면 좋겠어 끝난 거야 이제? 괜찮네 아이씨 이런 거야 칠해달라고 안 했을 텐데 졸라 구리다 아무튼 고마워 아무튼 고마워 타임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리는 방법이라니? 피를 눌러 일시정지하고 호흡 시작을 눌러봐 다른 붓을 가지고 같이 그릴 수 있단다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건 즐거워 편안해지는 기분이야 가끔은 즐거운 하루를 보내다가도 사소한 일이 나를 신경쓰게 해 노래 가사 같은데? 하지만 이번 일은 좀 심각한 것 같아 이번엔 모든 세상이 흑백으로 변한 거 있지? 흑백의 세상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브레키에 있는 친구를 보러 가는 길이야 그 친구와 함께라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 브레키? 브레키? 펌퍼니클? 애들 이름이 다 음식 이름이네요 그죠? 치커리 타임 향신류 타임 얘도 레몬 나도 음식 이름 애들이 펌퍼니클 뭔지 몰라요? 펌퍼니클? 펌퍼니클 그거잖아요 그 어떻게 그것도 몰라요? 펌퍼니클? 펌퍼니클? 펌퍼니클 펌퍼니클도 몰라요? 펌퍼니클 오밀빵이잖아요 리치몬드 과자점 오밀빵 펌퍼니클 호밀 흑빵 몰라요? 펌퍼니클도 몰라? 호밀 천연 발효종 건강빵 펌퍼니클 몰라요? 진짜 그거 또 모르냐? 펌퍼니클 펌퍼니클 저기요. 치커리는 최고의 화백이거든요? 였거든요? 왜 과거형으로 말하지? 블랙베리는 남동쪽의 서포숲에 살고 있어요. 가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듣지 못했어요. 화백의 탑의 색이 사라진 것도 처음 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럴만한 일일지도. 치커리같이 초보의 손에 맡겼으니까 말이에요. 블랙베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 알겠지? 아잇... 내 집의 색이 사라져버렸다 능! 고쳐주라 능! 여기에 더푸한 색깔을 칠해주라는 더푸한 색깔만 칠해주라는 어서 어서! 마카롱이 아니라 국밥? 어이! 이 색깔들은... 이건 정말이지... 더푸하잖아! 마음에 든다 능! 끝내준다 능! 감사하다 능! 헉! 이 게임이 약간 그 게임 같은데? 그 사진 찍는 게임? 뭐였더라? 게임 제목? 예아! 토엠! 맞아 토엠 같아! 그 모자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능! 그 모자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능! 내가 이 터프한 색깔들을 사랑하는 만큼! 다시 한 번 고맙다 능! 다시 한 번 고맙다 능! 근데 이런 거 다 안 칠하고 그냥 갈 수 있게 해줘서 좋다! 빈 곳 막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할 수도 있겠는걸? 아 이거 나 이렇게 있는게 색깔이 있는건줄 알았어 어? 우리집이야? 우리집으로 칠하자 우리집으로 가자 컴온 설사 같다구요? 설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 집이야... 내 집이야... 지금은 꽤... 텅 비였네... 나는... 치커리의 노예니까... 너무 텅 비인거 아니야? 너무 텅 비인거 아니야? 어머... 아씨... 뒤에까지... 가서 카트 Fix 킹 킹 게임이 되게 귀엽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름 설정하게 해준 것도 귀엽고... 너무 귀엽네 어? 안개? 아.. 귀찮다.. 캔버스? 치커리의 그림 중 하나였는데 이것도 지워진 것 같다 호트럭 미술학교에서 이걸 맡고 있을텐데 안타까워 치커리의 그림이 사라졌다는게 여기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저피? 너도 피야? 나도 피야! 물론 콩이겠지만 그래도 잘 지내, 블러드? 치커리가 너에게 붓을 줬구나 너만의 스타일은 만들었니? 색을 칠하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어 난 내 스타일을 잘 알지 나는 알트 또는 X를 눌러서 붓을 아주 크게 만들지 그리고 모든걸 아주 빠르게 칠해버리지 바로 그게 최고의 붓을 작게 만들고 플러스로 확대할거야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그릴거야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건 존나 멍청한 짓이야 야 너 말이 심한거 아니니? 플러스? 알트 또는 X? 아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거야? 대박이다 아 얘는 꼼꼼한 스타일 얘는 햄튜브 스타일 이거 이미 알았다구요 구름들은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어 여기 선물상자가 있는게 굉장히 신경쓰이는데? 따로롸롱 뭐..뭐...뭐..뭐..뭐 무슨 소리야? 이 게임을 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하면은 플러스를 확대해가지고 이런 걸로 엄청 세심하게 하겠지? 나름 이쁘게 한 듯 나름 이쁘게 한 듯 오 멋지다 칠해준 색깔 마음에 들어 정말 심플하고 강렬해 넌 좋은 화백이 될 거야 분명 내가 제 스타일대로 칠해가지고 쟤는 마음에 안드나보다 터프하게 칠해가지고 이쁘 진짜로 재밌는게 뭔지 알아? 색칠이나 지우개 버튼을 꾹 누리고 그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빨리 그릴 수 있어 난 그게 좋아 붓이 계승되는 줄은 몰랐어 맞아 니가 화백이 될 줄은 몰랐어 너는 치컬이의 청소부 아니었어? 자벽부 아니었어? 실례잖아 피 치컬이는 항상 신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금 전라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아마추아한테 넘겨준 일 말이야 그래도 화백은 너고 우리는 아니니까 니 마음대로 그리면 되겠지 치컬이의 허락을 받고 가져온 줄 아네 붓을 내가 그냥 마음대로 가져온 건데 그죠? 여기에는 못 칠하네 이제 어디 블랙베리를 만나러 가야되나 봐 어 정신없어 당황스러워 블랙베리를 만나러 어떻게 갈 수 있지? 여기서 내려가야되나? 어 여긴 어디? 폰 부스 내가 기억하는 번호는 엄마랑 아빠뿐이야 아마 전화해볼 수 있을 거야 내가 길을 잃거나 막히면 언제나 도와주시니까 엄마 아빠가 최고야? 아 여기서 팁같은 거 얻을 수 있나 보다 게임 팁 막혔을 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엄마 나? 아 블러드 동생도 마침 여기 있단다 잘하고 있니? 어 그래서 내가 치컬이를 죽인 다음에 붓을 빼앗았어 시체는 어디다 붙는게 좋을까? 저리는 어떻게 음 그렇구나 그래 엄마가 조언해주자면 서포숲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옛 화백 블랙베리가 거기에 살고 있지 그렇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녀가 알려줄 거야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전화해줘서 고맙다 블러드 어 이거 뭐야 손 어 엄마도 칠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 간에 네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 화이팅이야 아빠도 전화받고 싶대 아빠도 말하고 싶은게 있다네 아빠는 그냥 답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거 알지? 자세한 조언이 듣고 싶니? 한번 들어볼까? 알았어 바꿔줄게 아빠가 너구리였어? 반가워 얘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 숲속으로 가려면 붓을 좀 써야될거야 저 커다란 꽃들의 색을 입히면 아래쪽 길로 갈 수 있을거야 반대로 꽃의 색을 지우면 꽃들이 자라서 높은 곳에 다리로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지우는지 모른다면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 새끼야 아니면 그냥 막 버튼을 눌러보든가 헤헤 이제 좀 알거 같지? 너를 믿는단다 그럼 감옥에서 보자 이렇게 여기서 폼부스에서 전화하면은 게임 진행 상황 알려지네요 잠겨있다 잠기 헉 헉 미안 오늘은 조금 늦게 열어서 말이야 이런 제대로 차려입는 것도 까봐겠네 하이엔 아니야? 엔터 또는 I를 눌러서 옷을 갈아입어봐 오 반다나? 멜빵? 뭐입지? 멜빵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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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빵 중에 뭐있지? 아무래도 멜빵을 입어야겠다 훨씬 낫지 그래 들어와 들어와 멜빵 아니 늦게 출근했는데 안에 손님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네들은 갇혀있던거야? 오후? 패션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방식이야 그리고 정점에 도달하면 이게 바로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이라는 걸 보여주지 하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패션은 비니와 포켓 재킷? 그게 내가 찾는 의상이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멋진 걸 줄게 비니와 포켓 재킷 주키니? 주거니 박거니 주키니? 있지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다른 사람이랑 놀아 꼭 얘기하고 싶다면야 나는 책 쓰고 있어 집중을 많이 해야하는 일이야 그리고 너같이 괴롭힌 애들 때문에 힘들어 제발 난 런천으로 왔어 책을 쓰는 도중에 조금 막혀서 말이야 런천에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쳐올라 내 아이디어도 다시 샘솟는 것 같아 뭐하니 너도 예술가인데 이해하겠지? 거기 안녕 블라우드 다음에서 새로운 소식은 있어? 치커리가 너한테 붓을 빌려준 게 모르겠나? 사실 마침 좋은 때였어 우리 셔츠의 디자인이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했거든 새로운 셔츠를 그려주지 않을래? 예 멋져 새로운 화백이 그려줬다는 소식에 다들 반가울거야 원하는대로 해줘 색깔은 블랙 밖에 안돼? 디자인? 확대도 가능해? 원하는대로 줄무늬 어때? 줄무늬? 헉! 아니야 아니야 ожалуйста 그 뭐야? 옳라울라 엉링 가만히가 블랙 은하 그리스도 정할 수 없는 reload 아쉽 어씨 어씨 아우 되게 어렵지 아우 햄구 중에 햄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도 이상하긴 하다 눈코육 같기도 하고 와 이건 좀 굉장하잖아 다 느립게 만들어야겠어 냄새나는 것 같아 저 효과 뭐야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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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충격적이야 털이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장난 아니다 나 이런 쪽에 진짜 타고났나봐 너가 안에서 뭐 이런라 너가 안에서 이런라 이런라 뭐 우리 카페를 올 수 있게 말이야 아 얘 이름이 콜라구나 사람들은 화백의 탑을 보러 여러 곳에서 찾아와 그러니까 화백 굿즈를 팔면 좋을 것 같아서 치컬이는 정말 유명해? 정의롭기도 하지 그녀의 작품에 많은 정성을 쏟는다는 걸 알 수 있어 사실은 말이야 치컬이가 너한테 붓을 빌려줬을 때 빌려줬다고 했을 때 놀랐어 그런데 요즘 못 봤네? 치컬이 요즘 어때? 왜? 거짓말하네? 나 이 주인공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진짜예요 와 이거 티셔츠 디자인하면 수정도 못해 끝이야 약간 메이플스토리 노래 같기도 하고 메이플스토리 노래 같기도 하고 블랙베리를 만나러 가볼까요? 이거를 컬러를 칠하면 아 이렇게? 지우면 다시? 잠깐만 그러면 이 높은 데로 올라갈 때는 다시 지우면 된데요? 내가 밟고 있을 때는 안 지워지는 시간 지나면 지워지는 건가? 밟고 있을 때는 다른 거 뭐 필요해요? 어 동굴이다 얘는 누구야? 냠동굴? 얘네들을 다 칠하면 나와버렸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네? 내가 어딘가? 내가 어딘가? 여기 미루다 미루 어? 파란불빛 사람 하나 죽어도 물겠어 일단 나갑시다 다시 런천 빈즈 안녕? 이 근처에서 작은 꼬맹이들 못 봤어? 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 이게 몇 번째인지 그러니까 뭔가 부스럭거리는 걸 보게 되면 니 붓으로 톡톡 쳐봐 숨은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로 보내줘야겠지? 오케이 빈즈 몇 번 흔들어서 가장 끔찍하고 불편한 장소에 숨어 있대요 아 여기 있나보다 찾았다 개귀여워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 찾았어요 하나를 찾았구나 정말 고마워 3? 3마리 남았대 종종 와서 인사나 하고 가 오오 오오 귀여워 어머 근데 집에 이게 뭐야 쓰레기야? 안녕? 아이들은 잘 지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어야지 말이야 빨리 찾아와주라 어? 아닌가? 뭔가 부스럭 어? 찾았다 길 잃은 고양이 길 잃은 고양이 길 잃은 고양이 길 잃은 고양이 찾았다 이 근.. 근방에 다 있나 본데? 머리를 찾아서도 아니고 이거만 머리가 아프네요 다음날 그 다음에 여기 쓸까? 어 여긴 또 길이 막혔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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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덱인가? 나중에 나무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어 딱 걸렸쥬? 세 마리 다 찾은 거 아니야? 이제? 아 이런 식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였나봐요 이렇게 선물 비니! 아까 걔가 비니 달라고 그랬는데 비니는 보라 색깔이죠 아 이렇게 여기를 건너갈 수 있나보다 아 그렇구나 대박사건 일단 고양이부터 보고를 울려야겠다 보고서를 팀장님 기다리시니까 한 마리 더 부족한가봐 아직 한 마리 남았대 저기를 넘어가야지 한 마리가 있나보다 찾아봐도 안되나봐 이러는데 보니 이 사람 뭐야? 치컬이가 너에게 붓을 준거니? 네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악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내가 틀렸기를 바라지 이쪽으로 내 방으로 뭐지? 저 사람이 블랙베리인가봐요? 그 뭐야 그 역대 역대 화백이었던 어머 what the fuck what the hell oh my god what the hell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색감이 좀 다르다? 얘는 지역마다 쓸 수 있는 색이 다른가 봐요 아까는 주황색 없었잖아요 이 색깔도 없었거든요 여기 지금 런천에서 나와가지고 달라졌나 봐 노래도 달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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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꽃잎 드라스 베리 나이스 잠깐 이거 퍼즐이야? 머리 아파 머리 아프잖아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머 어 근데 이 지형은 뭔가 늪진가봐요 날 벌레들이 많아? 좀 입으라고요? 어 귀여워 리본 뭐야? 개귀여워 졸귀탱 어 어 여기서 못가? 이쪽 여기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 이쪽으로 하고 사라져버렸어 그 사람 어 여기 줄기 타고 내려갈 수 있나? 뭔가? 또 선물이 있네 책 모자? 리본이 더 귀엽다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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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 되는 건 뭐지? 쭈루룩? 쭈루룩? 꼴깍? 소리 들려. 아, 너무 간단하다. 간단했다. 내 마리 찾았어요. 여기도 뭔가... 쭉 가면 되나? 어? 위쪽으로 가면 선물인데? 위쪽으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위쪽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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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얘가 일로 데려다줄 텐데? 어? 뭐지? 왜 이렇게 이따구로 대지? 아, 내가... 아, 내가 키보드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네요? 어허... 어허... 간단. 소 간단. 후드?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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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 이쁘다. 어? 이거 뭐야? 쓰레기! 냠동굴 여기도 똑같네 어두워서 안 보인다 콘부스 여기도 있어 이 사람도 화백인가 봐 이재이랑 이런 거 있네 붓이랑 여기가 아까 그 교수님 집인가 나 이 색깔 마음에 들어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이번에 제가 또 주황색깔 모자 샀잖아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냥 사자 이러고 샀어요 가라니 바스락 모자도 주황색? 어 맞아요 이거 약간 형광빛 주황색 내가 은근히 주황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별로 어울리진 않아 솔직히 사진도 다리 그냥 사진랑이 없어서 여기가 가장 좋아진다 정말 나아가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았어? 여기 고양이 있나봐 고양이 또 있어? 다 찾은 줄 알았는데 뭐지? 그 아저씨가 나한테 거짓말 했나봐 어머 왜 이래? 이 나무랑 가까이 있으니까 이래 화면이 왜 이래? 무서워 어머 어머 이 나무를 꾹 누르고 있으니까 색깔이 퍼져요 뭐지? 여기까지 밖에 안 퍼지나? 꾹 누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퍼지네 나 이 기능 아까 걔가 설명해 준 게 이거였구나 이제 알았어 이거 봐 화면 왜 이래? 이거 봐 화면 왜 이래? 문다 징그러워 이렇게 퍼지는 기능 너무 좋다 이제 알았다니 이 덩굴은 약간 빨대처럼 물감이 퍼지네 덩굴은 약간 빨대처럼 물감이 퍼지네 뭐야? 어머 데크나무 같아 어머 이 나무는 색깔이 안 칠해지네 아쿠마인가봐 약간 갑자기 귀멸의 칼날인데? 귀멸의 문날 어? 이 안은 또 칠해지네? 던전이예요? 핏길같아 핏길만 걸어 헉! 어두워 여기 있었어 아줌미씨 무슨 일이에요? 드디어 해냈구나 뭐가요? 저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나요 콧김이야 이거?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란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치커리가 너를 후계자로 선택했다면 이걸 해결하는 건 네 몫이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헉! 어떡해 내 제자의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머! 치커리는 어디 있는 거야? 헉! 도망가야 되나 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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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까 말까? 갈까 말까? 제가 지나친 곳은 흑백으로 변해있네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머 여기 보스전 있어? 미친 아! 개 어려워 나 이거 힐링 게임인 줄 알아 나 공부할 수 있어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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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 떨어지요 지내요 혀도 꼬이고요 당도 떨어지네요 네 저는 당 충전을 좀 해야겠습니다 지존 어려울 쪽이야 당이 떨어지는 거 운동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과연 내 애플 왓츠가 오늘 운동한 걸로 쳐줬을까요 오우 운동 2분 했다고 나오네요 왜지 나 볼링도 많이 하고 테니스도 치고 축구도 했는데 2분? 섭섭하네 저 뭐 좀 먹을 것 좀 가져올게요 저 뭐 좀 먹을 것 좀 가져올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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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본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는 영상 마침내 마침내 죽을까봐 단일한 완전 완전 안전 짠 머핀을 가져왔어요 맛있겠지요? 마침내 떨어뜨렸어요 마침내 에헴 에헴 이머핀은 완전히 붕괴됐어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음 달어 와 와 와 이렇게 달어 와 반응이 좋네요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게 그 지대 좋아 편집점이 어디서 된거죠? 아 아 이거 보고 관객 늘겠냐고 하하하 하하 진짜 그니까 그냥 띠용? 뭐야? 더러워 이러고 안 보겠지 붕괴 붕괴 어떻게 한번에 괴 라고 알아들었을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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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번역기 기능이 너무 좋지 않아요? 번역기 번역된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아 저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렴 갖다 줄 뻔 했잖아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오역되는거 하나도 없어 고소당하면 어쩌지?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하게 된대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하게 된대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하게 된대 아 웃겨 구취할 결심? 미안해 구취는 하지마 내 입에서 구취가 나더라도 진짜 영화에서 저래요? 라는 분이 계시네요 아무도 알려주지마 가서 확인하라 그래 설명해주지마 알았지? 마침내 애널리스트도 엮을 줄 몰랐대 사실 애널리스트는 애드립이었어요 원래 제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그냥 당황하는 것만 찍다가 오지마 어우 더러워 이런거 했다가 애널리스트 입니까? 이거 했어요 잘했죠 잘했어 잘했어 우영우 보러 간다고? 그래 나도 갈게 햄 좀비가 가는데 내가 방송에서 뭐하니 재밌는 드라마 하는데 보러 가야지 안 갈래 왜 수잔나 수잔나가 여기 있잖아 수잔나 뭐야 누군가 했네 본인이었어 나와나 게임해야겠다 수잔나 때문에 해야겠다 잔나잔나 수잔나 놓칠 수 없잖아 수잔나랑 같이 방송해야지 아까 수잔나랑 같이 뭐 그것도 했던 것 같은데 검술도 했던 것 같은데 방송도 해야겠다 영화가 잘 안 들렸나? 나는 잘 들렸는데 근데 단일한 그거는 못 들었어요 왜 웃는지 이해 못했어 안 들려가지고 그거 말고는 다 잘 들렸는데 애널리스트에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약간 약간 뭐 그리고 관객들이 별거 아닌 거에도 엄청 빵빵 터지던데요 제가 보러 갔던 상영관에서는 그냥 막 고경표만 나와도 터지고 고경표가 올라가잖아요 산에 이러고 처음에 그때부터 막 사람이 왜 이래요 이러면서 재밌었던데요 재밌었던데요 아 다들 오타쿠들이었나? 그랬을 수도 있어 재밌었어요 웃기게도 나는 생각보다 더 웃겼어요 안 웃길 줄 알았는데 개그코드가 만든다는 거에 좀 자존심이 상하고 영화가 그리고 컷 전환되는 거랑 연출 같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뭐 녹음파일 듣다가 일시정지하면 화면도 일시정지 되고 아니면은 눈 눈에 비친 앵글 이런 거 나오고 미장샌 지리고 오졌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눈이 즐거웠어요 즐겁다 이러고 봤어요 이러고 봤어요 좀 웃긴 장면도 많았어요 약간 왜 저래? 싶은 장면도 있고 싶은 장면도 있고 싶은 장면도 있고 가장 이해 안 됐던 게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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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가져가가지고 막 이런 거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할머니 핸드폰에 있는 건 왜 함부로 봐? 밖에 아무리 형사라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리고 그 어플 그 문제의 그 어플 말할 수 없는 그 어플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좀 약간 내가 만든 영상 중에 추리만화 공감 10가지에 등장하는 어이없는 부분에서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그거랑 비슷했어요 좀 어이없었어요 아이폰 기본 어플? 아이폰 기본 어플? 아니 근데 그걸 애초에 시리가 잘못 켰나? 아 저 시리야 했을 때 제 뒤에 네? 이 소리 났어 그래서 재밌었어 근데 그거 한 번쯤은 울려야지 재밌다 안 울리면 또 섭섭해 응 그런 거 그래서 그때 지커님이 엄청 좋아했어요 이런 영상 상행이 엄지척 다 먹었어요 머핀 두 개 다 먹었고요 저는 이거 치우고 치우고 올게요 감자칩을 좀 먹을까? 감자칩을 좀 먹을까? 아 근데 너무 달아요 양치? 아 양치라 할 것인가 감자칩 감자칩을 좀 먹자 라떼가 좀 남아서 단짠단짠 해야지 근데 내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햄 좀비 우영우 보러 간 거 같애 지금 아까부터 채팅창이 없었거든 너네도 눈치챘어? 햄 좀비게 햄 우영우 보러 간 거 같애 얘들아 좀비 있었대 아 나 믿고 있었지 믿고 있었어 우리 좀비 내가 이거 갔다 올 때까지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잘 지내 아 나 이런 거 같애 오우 오우 해외 타입 오우 안 오우 안 오우 감사합니다. 여기, 어?? 템지부님은요, 유머코드가 꼿꼿해요. 저 그게 팬들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웃기다 나를 붕괴하면 애널리스트를 떠올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이 쇼츠를 보고 헤어질 결심을 보기로 결심했다 해준 역을 혹시 한석규씨가 맡으셨나요? 그 친절한 햄주부의 후기를 가져다주세요 이걸 보고 웃는 내가 나쁩니까? 이 댓글들 진짜 다 너무 웃기다 댓글이 난리 났는데 여러분 댓글 꼭 보세요 웃긴 거 진짜 많아 장혁인지 박해일인지 긴가민가 하대 이유엘님 햄준비님에게 구독선물 와 감사합니다 좀비야 축하해 너도 이제 햄구다 이 댓글 공감 아 왜 저래 진짜 미안해 그래도 내가 막 스피커로 이 쇼츠가 나왔을 때 창피하게 만들진 않았잖아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게임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누가 햄튜브 영상 스피커로 봐요? 누가 햄튜브 영상 스피커로 봐요? 여기 어디야? 어? 아까 내가 치렸던 뭐였지 방금? 부정 못해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서 갑자기 자라나기 시작했어 그래도 이게 공격까지 할 줄이야 얘 목소리를 아직 못 정했어 니 덕분에 무사히 나왔다 고마워 치커리가 너에게서 배워야겠군 내 옛 제자였던 치커리 이건 모두 치커리의 책임이야 왜? 너를 이렇게 보내는 건 옳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거 밖에 있나? 겁쟁이 같으니 치커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나 봐 또 치커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나 봐 나쁘게 말하지 말아요. 그녀가 붓을 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죽였어요. 묻었어요. 헤어질 결심.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든 간에 치커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치커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망쳤구나, 꼬마야. 그 붓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전혀 모르는구나. 네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전 그냥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살아남은 것에 감사해야겠구나. 그리고 충고를 하자면 런천에 돌아가자마자 치커리에게 붓을 돌려주거라. 어서와! 파워 업! 와 이제 어두운 데 갈 수 있대. 와아! 가서 치커리와 말해봐야겠어. 컴온 컴온! 헉! 이제 이런 데도 다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아까 안 자랐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자란다. 무엇이요? 아까 이런 거 안 됐는데. 빛난다는 게 이런 의미였나 보다. 칠한 곳이 빛난다고. 아... 나는 그냥 내가 빛난다는 줄 알아요. 자체 발광인 줄. 아하 어머머 아 이런거였구나 이 퍼지는 기능 너무 좋아 귀차니즘이 있는 나에게는 최고의 기능 야 이건 진짜 어두우면 절대 못 가는 길이었네 선물 있어 목깃 코트 입어주라 입어주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치커리를 만나고 나서 입을게요 어두우면은 작아지나봐 이 버섯은 어 그럼 길을 외웠다가 불을 꺼서 지나가야되나보다 되게 어렵다 이 게임 은근 되게 어렵네 어디선물이 있어 반달티셔츠? 귀엽네 입을까보냐 여기는 선물이 단가본데 이쪽에 길이 있긴 하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랫길로 이렇게 가면은 길이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냥 꺼지네요 너는 왜 안 꺼져? 아 얘 때문에 안 꺼지는 거였어 아까 내가 친해놨던데구나 다른 쪽도 한번 가볼까 여기서 내가 이쪽이랑 같이 오! 와우 이 유혹 아 선물 이럴땐 이거 어 안경? 헐 졸귀 귀여워 아 초록색도 있었어? 초록색이 아니라 민트네? 핫핑크 핫핑크 핫핑크? 음? 여긴 뭘까? 핫핑크 무섭고 징그러워요 치커리를 치커리를 아 그 고양이 엄마도 만나야 되고 여기 아닌데 슬슬 이제 길이 헷갈릴 시간 여기였던 것 같아 여기 아래 여기 여기 아래 이걸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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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au 헉! 어떡하다! 그리고 얘 몸은 노란색으로 해야지 노란색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잖아 여기를 들어가야지 노란색깔을 쓸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와 고양이 다섯 마리나 있어요 이봐 저기 머리 수를 세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더 있었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어 걔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냥 내쳐버릴 수가 없어 보호소 됐어 그 불쌍한 애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돌봐주기로 했어 적어도 그들의 부모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야 내 생각엔 그게 옳은 일이야 오 그래 너한테 줄게 있다 머리띠? 이 꼬맹이들이 날뛰는 일은 한 사람에겐 버거운 일이야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귀여우니까 어떻게든 말이야 자랑스러운 마마 계속 늘어나네 누가 이 많은 고양이들을 잃어버린 거야 만약 세 마리가 더 생기면 꼭 여기를 좀 정리해야겠어 이거 여행중에 계속 만날 때마다 그냥 여기로 데려와야되나 보다 초록색 귀여워 집으로 가야겠죠 이제? 길 좀 뚫어주라 이에 감자칩이 고맙아 안 꼈어 오 타워 맞아 이랬었지 하지마 이제 꽉 채울 수 있다구 타워는 보라색으로 해볼까? 아냐 타워는 핑크색 좋아요 그리고 나무는 초록색 그리고 나무는 초록색 초록색이 지대 좋아 지커님 같죠? 지커님 성대모사 지대 좋아 이래서 확대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확대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확대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확대하라는 걸 도착해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나요? 자갈? 자갈은 따로 못하네 자갈은 그냥 내가 이렇게 일일이 대충 칠해야 되나 봐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짱구? 좋아요 왔어 치커리 제발 대답 좀 해 당신의 붓을 가져갔어요 제가 멋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 그 사실을 몰랐죠 들어가도 될까요? 붓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알았어요 들어와 어머 치커리 어머 나랑 만난 적도 없어? 네가 그 청소부구나 네가 그 청소부구나 블러드 맞지? 맞아요 붓을 가져가서 정말 미안해요 모든 색깔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죠? 몰라 몰라 아무튼 다시 가져가세요 있지 사실은 상관 없어졌어 네? 네? 네가 가져 잘 써! 잘 써! 정신 차리세요! 이걸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당신은 화백이잖아요 최화백 더 이상은 아냐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야? 난 잘 모르겠어 멈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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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당신을 정말 존경했어요 이 붓을 가져가는 건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가져가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모든 세상의 색을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그리고 월급 3배로 주세요 따따불 그리고 당신이 자랑스러워 하도록 하겠어요 치커리 그러던가 이제 날 내버려둬 뭐 저렇게 모든 사기를 상실했지? 미출 히어로래 존경하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면 실망한다던데 야 그만해 야 그만하랬잖아 짜증난다고 그만 색깔 안 칠해져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된거지? 너무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발렸나? 꼼도 희망도 없어 최선을 다할게요 치커리 팁 좀 주세요 눈치 제로 아니 패턴을 알고 싶은데요 아니 기분이 좋지 않아 오 이런 혹시 말해줄 기분이 드시나요? 아니 혼자 내버려둬 가 이제 말도 못 걸어 하하하 하하하 생일 너무 축하해요 유느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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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허어 졸귀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요 대박 확대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이제 내가 화백이야? 대신 30분도 안 남았네? 33분 남았네? 내년에도 보자 화백님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치커리씨가 올 줄 알았어요 나는 새로운 화백이야 무슨 문제가 생겼어? 화백의 사원에요 무언가 무서운 나무들이 사방에서 자라고 있어요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완전 큰일이에요 빅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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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특히 화백의 사원이 치커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텐데 못 믿어 의심스러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좀만아 에? 아 알았어요 니블 동굴을 지나 포트럭에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동굴은 엄청 어두워요 오는 것도 정말 무서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니뿡 니뿡 동굴 아 우리집에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 웃기다 어? 여기 처음 와보는데? 바질? 바질 하니까 또 원물이 생각나네? 어? 여기 고양이가 있구나 고양이가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벗겨지나봐요 아 예스 안녕 블러드 정... 정원 정꽃 팁 하나 줄까? 어떤 꽃들은 색을 칠하면 자라난단다? 반대로 어떤 꽃들은 색이 없어야 자라기도 하지? 만약 색을 지우고 싶다면? 알아요 저도 과자를 좀 먹어볼까? 음 아우 짜 음 과자가 너무 짜네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와 쓰레기 정말 고마워요 누군가 내 정원에 던져 넣었는데 아마도 조금 이상한 선물인가 봐 그렇지? 기너에서는 쓰레기를 가져가면 담내로 식물들로 바꿔주는 곳이 있단다 나중에 한 번 가버려 음 쓰레기를 모아야 되네 또 어? 여기 쓰레기 있다 여기는 무슨 동굴? 여기가 니플 동굴 아 여기가 니플 동굴 아 여기 아 얘네 아 여기 지나가고 싶다 쓰레기 먹어야 되는데 말이 좀 이상한가? 어 포켓채켓 이거 미션 해야 되잖아요 미션 할 수 있다 나 비니랑 포켓채켓 입어오는 미션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해야겠다 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구나 오 이지 피지 얘네 집도 좀 칠해줄까? 미안한데 미안한데 내 집을 칠해주다니 고마워라 그런데 조금 균형이 맞지 않네 색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 혹시 저한테 돈 주셨어요? 저 고용하셨어요? 고용주도 아니면서 바라는 게 많으시다 약간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색깔을 조금 더 추가해줄래? 그리고 이 색깔은 줄여줘 죽여줄 수는 있는데 줄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엿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색깔을 좀 더 추가해줄래? 그리고 세상에 이 얼마나 균형 잡힌 아름다운 색채인가? 내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고마워 굉장히 멋진 색칠이야 내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준 거겠지? 이보다 더 만족할 순 없다! 멋지게 균형 잡힌 색깔이야 내 이웃들은 미적 감각이 없어서 말이야 ções 어? 얘 갔다! 여기서 기다리더라 excitement 그 카페가 어디에 있더라? 이 아래에 있을 것 같아 왠지 피클 얘 페퍼민트는 처음 만나네? 당신이 그 새로운 화백 맞죠? 아 티셔츠를 입고 있구나 오 마이 갓 맞습니다 제가 디자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을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 아싸 히히 이 새 셔츠 마음에 들어? 여기서 만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적어도 나한테는 완전 내 스타일 고마워 입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니와 포켓 자켓 그게 내가 찾는 인상이야 비니와 포켓 자켓 고마워 이거죠? 비니 와 내가 말한 옷이 바로 그거였어 바로 이거야 담내로 여기에 멋진 걸 줄게 헐 대박 너무 귀여워 패션 마스터는 어떤 걸 입어야 할지 적당한 때를 알지 허백은 패션도 잘 할 거라 잘 알 거라 생각해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로운 의상을 찾고 있어 어떤 거? 태양빛 아래 꽃들 그게 내가 찾는 의상이야 꽃들? 쓰레기를 모아서 꽃이랑 교환하는 그거를 하고 다시 와야겠네 оссbled 허 으음 으음 عم 약간 털을 추가하고 싶었거든요 아름다운 가슴털은 좀 아닌가? 가슴털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척하지 마세요 오예야 전이 났다 확실히 좀 수북해야지 그럴듯하네 아니 근데 이러니까 좀 뭔가 얼룩 묻은 것 같고 털 같지가 않네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컨트롤 제트 으 으 으 으 이럴수가 내 세상이 무너졌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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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떻게 해도 그 처음에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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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내 자부심이 내 자부심이 내 자부심이 내 자부심이 기분 나빠 다시 돌아갈까요? 리볼동굴 최근 들어서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와 싸우고 있어 터프해지는 건 어려운 일이야 스스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면 될 때 말이야 그래도 네가 칠해준 터프한 집 덕분에 좀 나아졌어 역시 터프한 애들이 말도 이쁘게 해 색이 멋있게 입혀진 곳이 있다고 들어서 왔지 그리고 이건 정말 멋져 크고 단순하면서 강렬하잖아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줘 얘 마음에 쏙 들었나봐 네볼 터널 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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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식이랑 관련된 단어들만 나오네 근데 여기 못 가네요 여기를 건널 수가 없잖아 뭔가 나중에 와야되는 지금 오신가봐 방법이 생기겠지? 또 귓구멍이 답답 실었군요 다리가 붕괴됐어요 요오옥 파란색 이쁘다 유 passions 여기가 저쪽으로 넘어가야하는데 얘네가 덕어보일거야 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로 건너가야하는데 얘네 때문에 여기로 건너가야하는데 얘네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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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오고 싶으면은 얘를 타고 내려오는거 어 도와요 어머 이 뭐야? 얘네가 지워 벌레들이 어딜 지워 절대 못 지우지 주변을 밝혀봐요 밝혀야 겠다 나 좀 밝히지 않아 쟤네가 닿지 못하는 곳을 칠하면 쟤네도 못구나? 못구나? 어딜 뺏겨 여기 선물 있다 깜장 드레스? 헐 진짜 깜장 드레스야 깜장 드레스 좀 맘에 드네 드디어 드디어 햄티브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게임 에너즈 에너즈 여행 이러면칼ison 이러면서 이러면서 저렴게 자른 이러면서 마난 안뇽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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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로봇 로봇 나 졸라 빨라 오케이 x2 빨리 꺼 x2 별 티셔츠? 와 별 티셔츠가 다 있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겟바루 주? 목구 주? 싹 인정이쥬? 여기는 아예 못 가는구나 얘네들이 막고 있는 데는 나중에 유대감이 더 깊어지면 이런데도 갈 수 있게 될까? 어? 쥐돌이 여기에 갇혔나봐 털냅 드디어 당신을 보게 돼서 다행이에요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잊어서는 어두워서 한참 안 보였어요 동굴은 벌레로 가득 차있고 출구로 가는 선을 그려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소 큐트 선을 최대한 얇게 그려주세요 선을 최대한 얇게 그려주세요 어 무서워 다 할 것 같애 아 넉넉 아 아 아 아 아 아 놓쳤쥬? 킹봤쥬? 출구를 가는 길을 그려주세요 하지만 벌레가 색을 먹으면 가지 못할거에요 벌레들은 너무 무섭다고요? 색을 먹고 사는 벌레인가봐 한키로 끝났쥬? 오 오 밝아 아 정말 고마워요 절대 혼자서는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걸 받아주세요 오 반다나 이거 입으면 나한테 바나나? 포트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게요 나중에 둘러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화백의 사원 고쳐주셔야 해요 아까 그 지돌이구나 반다나도 아 반다나도 그거구나 머리 악세서리로 두는구나 아까 내가 받았던 반다나는 목에 두르는 반다나였는데 이거 간만에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다 아 이거 그냥 옷이구나 어 별 티셔츠 반달 티셔츠 세트인가 보다 별 티셔츠 반달 티셔츠 세트인가 보다 별로 맘에 드는게 없네요 뭐 아 아 아 아 아 하하 쥐미개꽁증순정? 헬그늘이 행복하지르라노 음 이쁘다 깜장 드레스 입어줄게 오 포트럭 오 아빠 아니야? 야 잘 지내니? 아빠 야 너 애인이랑 노는게 바빠서 이제야 찾아온거야? 너 농담이야 오랜만에 보니 좋구나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제 화백이라며 니가 자랑스럽다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할리스가 다시 색깔을 되찾았으면 좋겠어 뭔가 좀 기관나게 할리스 콜링 개 아니야? 도넛 카운티 아니에요 이거? 너구리 멋지 멋지 아 좋아 블러드 멋지게 그렸는걸? 정말 고마워 너에게 줄게 있어 이제 여러곳을 돌아다닐테니까 니가 길을 잃지 않길 바란다 카메라? 예전에 산 멋진 카메라 맵이란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할 수 있는 지도야 M을 누르면 열린단다 드디어 지도가 생겼어? 갓겜이다 거 Darr이를 나 좀 짜증나 하мотри 강연 이럴 축조름 계속 해 요새 Mäd shows 우와 어머머머머 대박 별게 다 돼 이거 완전 포켓몬스터 같다 귀여워 어머 귀여워 헐 어? 아 와 눈이 돌았는데.. 눈이 돌았는데 čiđ 이즈의 눈에 봐봐 아우 이 애기 저녁 뼈 뼈 뼈 뼈 뼈 이 표정이 제일 맘에 든다 하하하하 냅다 눕는 자세 뭐야? 어우 이 새끼야 재밌네요 목깃커트? 이 옷 3개가 완전 다 세트구나 딱히 맘에 드는 옷이 이거밖에 없다 깜장드레스 여기에 모자 이거 책 모자 아 좀 어두운 컬러 똑같이 블랙으로 하면 좋을텐데 흰색으로 해야겠다 이거 벌레 있어 안에 엄마가 있을 줄 알았는데 웬 이상한 원숭이가 있어요 짜라락 사피오카 안녕 도넛 가게 할리스에 어서와 그리고 미안하지만 컬러 스페셜 메뉴는 판매하지 않아 미안 우리 할리도 마찬가지로 색이 다 지워져서 어 잠깐만 니가 그 화백 있지? 니 도움이 필요해 할리의 스페셜 메뉴를 디자인해줬음에 좋았어 컬러 스페셜이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거든 잘 만들어줘 이거 먹어봅시다 음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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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갈색이 있다는 게 뭐겠어요 이런 거 다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제작자도 이런 걸 예상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일부러 갈색 컬러 팔레트에 갈색까지 넣어가면서 그랬다는 거야 이거는 노린과 다 칠하면 이상할 거 같아 사랑아 isti이 15분 재밌다 이게 재밌다 knack 지적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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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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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토핑이 맛있게 올라간 그런 느낌? 흰색이 아니라 투명이게 좀 마음을 걸리는 것 같아요 아침, 입안에서 미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대박 밥 먹으면서 보고 있어? 미안해 이런 나라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그러나 미안한 건 미안해 가보해봐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 렛스 맛있게 식사해 정말 내 배변은 못따 정말 내 배변은 못따 여러분 똥이 잘 그리는 법이 뭔지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똥은 잘 그리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냥 맨날 싸시잖아요 그거 보고 연구하시면서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리서치하시고 사실상 똥은 진짜 웬만하면 성공하거든요 만화적동이라고요? 아니요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 화장실에서 그냥 힘주시면 안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주셔야지 그만할게 잘 먹기 고기 고기 도둑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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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3분 이내에 싸야지 변비에 걸린대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3분... 3분... 3분 이내에 싸야지 변비에 안걸리는게 아니라 3분 이내야 싸야지 변비에 걸린다고요? 이거 완벽해. 색깔을 추출하는걸 시작해야겠어. 빨리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이거 줄을 설거야. 대박. 멀리서 보니까 더 잘 그린거 같아. 느낌있다. 레이진. 건포도라는 뜻이죠? 좋아. 도넛타임이야. 너무 좋아. 난 할레스가 좋아. 도넛의 세계로 데려가줘. 멜론? 멜론이라는 뜻이죠? 나는 컬러스페셜 메뉴가 좋아. 할레스에 자주 오는것도 아니지만 컬러스페셜만큼은 인정해야지. 마치 마법을 먹는 것 같아. 어떤 벌레는 응가를 먹는다고 들었어. 그게 이제야 이해되는 것 같아. 네가 색칠한다면 나는 뭐든지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색칠이 아니라 배출이겠지. 여기도 누가 있어요. 과카몰리. 아이씨. 요즘 젊은 애들이란. 다른 사람이 말 걸 여유가 없다니까. 아마 상호작용 한 번만 하고 금세 떠나버린다니까.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건가? 나는 모든 사람과 여러 번 상호작용 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 상호작용 하더라도 금방 컨트롤 또는 B로 대화를 스킵하려고 한다니까. 왜 잠깐 멈추고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야. 아마 내가 너무 느긋한 걸지도. 컨트롤로 스킵할 수 있나봐요. 네가 말을 들어줘서 고맙구나. 요즘 젊은이들 꽤 괜찮을지도. 이걸 가져가는 게 어떠니? 쓰레기! 고맙습니다. 검데미누. 여기도 쓰레기 또 있다. 트리클이 뭐지? 트리클이라는 것도 있나? 트리클? 숨겨둔 트리클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고양이 소리난다. 여깄다. 너 말고 고양이. 고양이 얻었어. 고양이 얻었어. 트리클. 트리클? 트리클하니까 코인 이런 거 나오는데? 진저 앤 트리클이라는 브런치 카페가 고양이 있대요. 시럽이에요? 시럽. 시럽네요. 당밀? 안녕 당밀아. 새로운 화백이라니. 정말 영광. 우리 친구 터닙 때문에 온 건가요? 우리가 그 애를 보냈었죠. 저희 눈으로 사원에서 이상하게 이상한 게 자라고 있는 걸 봤거든요. 더 최악인 건 사원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림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항상 아름답거든요. 저희도 그림을 보냈었거든요. 그래? 당신도 사원에 가본 적 있나요? 화백이라면 당연히 가봤겠죠? 화백과 부세에 관한 역사가 있어요. 피크닉의 보물이에요. 당신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레니타. 그래그래. 그레니타. 그레니타. 시럽인가 이것도? 이것도 시럽인가 봐. 그레니타. 시럽까? 프리터. 프리 저는 아는데. 프리터 족. 과일이랑 고기를 튀김하는 것을 말한대요. 이 벌레가 그 색깔먹는 그 벌레인가? 아닌데? 모르겠다 반가워 반가워 우리 가족은 계속 여기 포트럭에 살았단다 미술학교가 세워지기 전부터 말이야 우리 지들이 태초의 화백 중 하나였다는 거 아니? 작다고야 보면! 족대는 거야 미술학교와 사원은 엄청 오래된 유산이지 하지만 그 주변의 포트럭은 엄청나게 바뀌어왔어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견학을 온다니까 여기에 가족들과 살아서 다 했냐 그래요? 안녕하세요 제발 가족들한테는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잔소리가 끝이 없을 거예요 꽤 가족이 많죠? 항상 어린애 취급받는 건 저였어요 매일 길을 잃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일이 또 일어나버릴 거예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아마도요 항상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백님께 사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점프하는 거 겁나 귀엽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도움이 됐나요? 에? 에? 얘네들이 다 가족인가봐 여기는 또 보라색을 안... 약간 파스텔톤으로 바뀌었다 핫핑크랑 핫핑크도 나쁘지 않는다 터립은 항상 어디까지 길을 잃더라 이 불쌍한 녀석은 할리스까지 가는데도 길을 잃는단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 런천까지 가서 무사히 돌아왔어 더 이상 어린애만은 아닐지도 한 번은 터립이 할리스에서 도넛을 사온다고 했는데 돌아오질 않았어 아니 할리스는 바로 저기에 있잖아 아마도 벌레들 때문에 놀라서 그랬겠지만 피크닉 절반은 절반을 건너서 나타났다니까? 터립은 그러나야 그렇게 한밤중이 돼서야 할리스에 돌아왔어 그렇게 남욕을 해도 되는 거야? 아 그렇게 가족욕을 남 앞에서 바로 해도 되는 거야? 어? 여기가 사원인가? 아니겠지? 가는 길도 막혔다 그랬으니까 아닌가 맞나? 레디쉬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블러즈 엄마가 네가 올 거라고 말했어 놀랍네 참 여기는 내 친구 레디씨 얘가 내 동생인가 봐 그 가족 중에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 너 같은 유명인을 만나서 영광이야 고마워요 클레멘타인과 나 같은 사람은 매일 열심히 연습하지 그림을 그리고 똥조각을 만지면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아마 나중에 너 같은 화백이 되기 위해서 말이야 아마 너는 천재나 뭐 그런 거겠지 어어 여기 학교구나 미안해 항상 이런 식은 아닌데 그래도 수업에 오는 건 동의해 네가 수업에? 정말로 미술 수업에 꼭 와봐 수업 와 베비 와 베비 와 알았어 다들 안에 있어 꼭이야 화백이 되려면은 되게 힘든 수업을 그 이런 높은 고등교육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수 있는 건가 봐 근데 나는 그냥 우연치 않게 청소부 자벽부 일을 하다가 그냥 된 거네 얼렁뚱땅 솔직히 운도 실력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공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퀴노아 오 만나서 영광이에요 저는 이 학교의 전생이랍니다 실력에 상관없이 항상 연습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수업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네요 알았어요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수업은 특별히 블러드 새로운 화백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이거 한글 패치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재밌어지겠어 넌 누구니? 다들 브러쉬 스타일을 준비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브러쉬 스타일? 아 레이즌 지금쯤이면 용어는 제대로 알아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야? 블러드씨? 아 브러쉬 스타일? 브러쉬 스타일? 브러쉬 스타일이라는 건 말이죠? 브러쉬 스타일은 붓의 모양 아닐까요? 붓의 모양? 그 용도는 바로 그 용도는 바로 그림을 위해 그걸로 그림을 물건을 훔칠 수 있어요 그림을 꾸밀 수 있어요? 맞았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 그게 지금 제가 집에 놓고 와서요 그래요 화백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요 이 스타터 세트를 받으세요 브러쉬 스타일 킷? 와 이제 뭐야? 와 이 모양대로 찍을 수 있나봐 도장처럼 언제든지 브러쉬 스타일을 1, 2, 3, 4 1, 2, 3 5 4를 눌러 바꿔보세요 대박 미쳤어 왜 별은 소리가 달라? 좋아요 오늘의 수업은 감정을 캔버스에 표현해보세요 즐거움 시작 해보세요 행복을 표현해라 행복이요 오 오 오 오 오 오 행복이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행복은 뭐니 뭐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허백의 그림이구나. 그래 정말 멋진데. 위쪽에 빈 공간이 잘 표현됐군요. 꽤 복잡하게 그렸어요. 중앙이 강조된 느낌이 좋네요. 네가 즐거움을 이렇게 해석한 게 마음에 들어. 내 즐거움이랑은 다른 것 같네. 하지만 너의 즐거움도 이해가 다는 것 같아. 피드백 너무 아무 그림에나 다가 포함되는 피드백이야. 저기요? 아무도 이게 이상하다고... 나한테는 멋져 보이는데? 집에 가져가서 엄마랑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쟤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쟤 이름 뭐야? 과카몰리였나?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른 애들 그림은 왜 안 보여줘요? 다음 수업에는 클래식을 그려볼 거예요. 당신도 참여했으면 좋겠어. 모두들 계속 연습하세요. 왠지 갑자기 루폴 드래그레이스 노래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러브 Ryder 모래에 김치 이런 애들 없어? 배추 청양고추 이런 애들 없어? 마늘 불닭 너 화백 맞지? 반가워 나도 미술 공부하고 있어 언젠가는 화백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야 저기 혹시 내 그림 보고 싶어? 응 안 되겠어 보여주겠어 나 그리고 햄티브도 좋아해 학교에서 디보션 제일 잘해 난 그 게임 완전 못하는데 어 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이만한 좋은 일이 없지 많은 것들이 내 기분을 움직여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기엔 힘든 것 같아 하지만 뭔가를 만들기 위해 앉아있을 땐 평온함을 느껴 그리고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은 캔버스로 옮기는 거야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는 건 좋아 다른 사람들은 음 나만큼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음 순수하게 그림에 그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 같아 오호호야 기분 좋은 색칠 방법은 뭔지 알아? 그리기나 지우기 버튼을 드블클릭하는 거야 예예예 나도 알거든 많은 척 오지네 예술은 내게 본능적인 거야 순전히 아 예술학교 다니는 애들 다 일어나? 미치겠네 음 순전히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예술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술이 나를 하는 거야 미치겠네 어머 어머 쓰레기 발견 이거 하니까 뭔가 히소카가 된거같은걸? 어떡하지? 일레븐스에 모두가 갇혀버렸어 산사태라도 일어난 모양이야 내 가족도 거기있는데 그리고 예전 화백 카다멈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사실 새로운 화백이거든요 무너진 바이드를 네가 어떻게 치울 수 있다는거야? 그깟 붓으로? 포스를 사용하면 돼요? 디즈니 플러스의 절찬리에 상영중인 종영한 드라마 오비안 캐노비 못보셨나요? 그리고 그 뭐야 라스트 제다이에서도 그 돌 잘 들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산사태가 일어나서 무너졌나봐 우리가 게임 시작했을 때 느꼈었던 진돈 그것 때문에 무너졌나봐 세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거지? 내가 하고싶은 말이야 우와 이거 별하고 클릭하면 별이 퍼지네? 패턴이 생기네? 패턴을 알고싶은데요 여기 옷가게야? 대박 소울트 의상교환소 의상교환소? 의상고환소? 엠털분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튜며 나 튜며 구독하려고 알바하나 아님 지금 끝나는 거 사랑의 인목 수고했어 고생했어 지금 같은 바쁜 시대에 옷을 찾으러 다닐 시간이 어딨어 그렇지? 손에 닿지 못한 선물들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놓치고 넘어갔을까봐 걱정돼? 그렇다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지? 어떤 옷이라도 가져다 줄 수 있어 대신 다른 옷과 교환하는거지 의상교환 이제 옷들을 런천과 서퍼숲에서 그리고 니블동굴에서 옷을 교환하고 싶어? 네? 정말 랜덤이에요? 스카프? 스카프 밖에 없나본데 아직? 줄무늬 티셔츠? 이거 언제 주웠대? 아아 이 밑에 거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줄무늬 티셔츠, 별빛 티셔츠, 스카프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건가봐요 줄무늬 티셔츠 귀엽다 맞아요 내가 교환할 모자 기부할 모자 가, 반다나 응 됐어요 아 귀여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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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 줄무늬 티셔츠 헐 졸귀탱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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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괴사원은 이쪽 쓰레기!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나? 이게 뭐야? 저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 저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 아니 와 이렇게도 너무 귀엽다 정말 귀여운 게임이야 어머 얘 이거 또 있어요 얘 주변은 물감이 안 퍼지네 어! 고양이 고양이 딱 벌렸쥬? 이게 뭐지? 사원으로 사원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잖아 아마 예전 화백의 물건인가 봐 다른 화백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블랙베리에게는 안 되겠어 치커리도 그럼 아까 그 산사태에 갇힌 이름 까먹으니 걔한테 물어봐야 되나 봐 무서워 저 효과 일레븐스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아 에피 언덕 오오 오오오 하하하 하하하 웃긴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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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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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새로운 퍼즐이군요 선물을 먹으려면 여기로 내려와야 되요 오오오오오오 어! 고양이 I got you 오! 바로 길 찾았쭈? 근데 이 쿵쿵거리는 소리 뭐지? 끝! 헐 헉 이거 완전 투머치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어? 아 여기서는 또 못 내려갔구나 오 오 얘네들이 물감을 퇴! 뱉어가지고 어? 이쪽에 길이 있어 어? 어? 여기 어디더라? 어? 이거 뭐야? 헉 어? 이걸로 이 바위를 터뜨리는 건가? 내가 지금 못하는 건가? 여기 뭐 대박 선물이 있는데요 지금? 얘를 굴려야되나봐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지? 이 나무 덩쿠를 타고 올라가는 법을 나중에 배우고 와야되나보다 여기는 지금은 못하는 건 없고 뭐 그지? 그런게 아니라면 정말 속상하겠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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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타는 법을 빨리 배워야겠어 기분이 좋지 않아 여기 차에 뱉어지는 기분? 아 여기도 이거 굴려서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오케 바리 오케 바리 예스 카우보이 모자? 멜빵이랑도 어울리고 이거랑도 어울리는데? 포켓 재킷? 너무너무 귀엽다 아 쓰레기 커튼 티셔츠랑도 어울려? 아 커스텀 티셔츠랑도 어울려? 아 헷 하아... 아 진짜 방금 퐁퐁 소리 나네 헉! 카우보이 의상이 아예 있어! 스페이스? 아 질차도 가능해? 껐었으면 진짜... 아 너무 귀엽... 짜아... 귀여웁니다... 에? 커스텀 티셔츠랑 눈마저 차요? 어? 여기서 이제 이거 터뜨리는 법 알려주는구나 아하... 어? 아 이렇게 그냥 밀는 거네 하아... 아아... 와우! 베리구기 오우... 무한... 제공 어? 하이 무서웠지? 이리와 내 방으로 기우미 내 방으로 터뜨리 아 뭐야... 하나만 깨지는 게 어딨어... 이 별 모양이 약간... 모양? 모양이... KCM 문신 같다고... 쓰레기... 쓰레기... 어... 머리 아파... 나... 조금 머리가 아프네... 음... 아... 과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아아... 브러쉬 스타일... 하아... 아... 아아... 이런 식으로... 아아... 아아... 하트... 아... 이렇게 꺼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아아... 이렇게... 흐이... 이제 이런 거 가능한 거야? 우와! 점 찍는 거 가능하다... 자자자자자자자... 하다... 좋네...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 이게 뭐야? 아니 이런 거는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반짝반짝반짝한다고 니트도 귀엽다 이렇게 둘이 어울리네 옷 바꿔 입는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얘를 터뜨리는 거야 여기는 선물받는 시크릿 패스였나 봐요 시크릿 패스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본데 어? 아닌가? 모잘라 아 이쪽 위 터지면 나도 날아가네요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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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에 안 입는 게 어디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블러드 안 흘리는 게 어디예요? 재밌어요 쓰레기 어? 누가 코고는 얘를 깨워야 되나 봐 드르렁 쿨쿨 드르렁 쿨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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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 sedan 오! 오 씨 저 엄청 가까이에서 터지나? 이 돌은 아예 안 터지는 거 아니겠지? 어? 안 터지네? 아우 아우 이게 붙었어 떨어뜨려 아 내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네 아닌가? 근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 갇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두 개를 한꺼번에 터뜨릴 수는 없냐고요? 두 개를 한꺼번에 코고는 소리야 왜 이렇게 듣기 싫어? 이래서 사람들이 살인을 하나봐 너무 듣기 싫다 아 이런 누나가 저 반대편 노래 가졌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처자고 있던 거임? 헐 동생 잘못 키웠네 어떻게 돌을 움직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잠에 빠진 것 같아요 해낸 것 같아요 바로 돌아가서 알려줘야지 내가 해낸 내가 해낸 You did nothing 여기 올리브 색깔도 있네 여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지? 일단 이쪽으로 가보고 생각해야되나? 일레븐스 여기가 일레븐스야? 어머 얘는 사람 아니야? 니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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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돌을 치워준 그 애니? 고마워 우린 여기에 갇혀있어서 배가 너무 고팠어 배가 고프면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져서 말이야 근데 너 맛있게 생겼다 게으루가 아무데도 쓸데없는 동생을 도와줘서 고마워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동생이 엄청 걱정됐어 아마 잠이나 자고 있었겠지 정답입니다 말했잖아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했다고? 이 친구가 왔을 때 생각해냈죠 아무렴 여기에 돌이 굴러떨어질 줄은 몰랐네 마침내 이제 낮잠이나 자야지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넌 말고 넌 음식이나 가져와 나를 걱정하게 했던 대가야 대가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줄임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피색이야? 아치오테 멍청한 바위도 때문에 언덕에서 놀 수가 없어 심심해 잠깐만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바위도 치워졌다는 거? 살았다 올리브 당신 화백이군요 색칠해줄 수 있어요? 거기 조금만 말고 모든 것에 여기 전체요 빨리빨리 혹시 맡겨놓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뻔뻔스럽고 단단해서 좋아 이제 질렸어 맞아 충분히 즐긴 것 같아 우리가 찾은 물건들 볼래요? 아차스 얘네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쓰레기도 주고 너무 좋다 쓰레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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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이런 톤 다운된 컬러감이 더 좋다 그쵸? 예쁜 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섞었으면 이쁘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 이건 좀 그렇네 하하하 나는 에피 언덕에서 노는 게 좋아요 나는 톡톡 터지는 붕알들이 좋아요 맞아! 엄마는 붕알이 가스로 가득 차있다고 했어요 하하하 산을 더 올라가면 간헐천도 있어요 푸슈하고 똥을 뿜는 거요 푸슈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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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똥을 뿜잖아 어머 진짜 똥을 뿜잖아 샵 전체에 푸슈우! 물은 물은 색깔이 안 칠해지는구나 흘러서 아쉽네 그래도 여긴 칠해지네 디저트 산? 다 뒤졌어 어 쓰레기 아.. 이 놈이 너무 파란색으로 하니까 오...좋아 아 근데 갈색은 진짜 좀... 똥물 같다 초코우유?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특이하네 갈색을 보고 초콜렛이라고 생각하다니 조금 특이하시네 흐어 이거 뭐야? 패턴을... 배달하고 싶은데 일레븐스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쓰레기가 있었네 어머 여긴 뭐야? 헉 여기 고양이 마지펜 헉 방송한지 5시간? 이제 슬슬 꺼야겠다 근데 마침 좀 양치 좀 하고 잘 준비하려고 하긴 했어요 졸리다 졸려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니 저분 원망하지 마세요 저분... 저... 닉네임 뭐야 저분... 어... 402호 주민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402호 주민 주민이란 닉네임을 가진 아이디 N N W L D N 님 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 응 진짜 부탁이에요 저분한테 그러고 하면 나 진짜 화낼거야 402호 주민님이 나 5시간째 방송한다고 알려줘가지고 내가 방송하는 거라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진짜 나아... 나아... 나아 보라 그래 내가요? 가만 안 둬 제일 나빴어? 제일 나빴어? 제일 나빴어? 아냐아냐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기도 이렇게 칠할 수 있었어 어... 뭐야? 돌아다니면 메뉴가 발송됩니다 이쁘다 이쁘다 끝내자 재밌네요 추천 추천 갓겜 압궁 압궁 역시 압궁은 다르다 여러 명에서 진짜 개발했구나 어? 배급사가 똑같네 나이누 어... 게임 좋아하는 아줌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 닭갈비 닭갈비 어... 평양냉면 아 웃겨 한글라도 됐었나 보다 그러면 평냉은 근데 좀 귀여운 닉네임이다 갈비야 갈비보다는 평냉이다 그림으로 이상한 쓰레기 그리지 마세요? 근데 좀 갓겜이네 플레이 타임 9시간이래 와 아 2만원이구나 9시간 일만 하네요 네 가격이 비싸네요 이랬는데 4시간 엔딩 보면 갓겜 아니지 9시간 이상 돼줘야죠 근데 한글 패치가 공식만큼 한글 패치를 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조금 플레이하기 어렵지 않나 대사들이 다 너무 귀엽기 때문에 한글 패치가 있어서 진짜 진짜 다행이다 할인할 때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2만원이 아까운 게임은 아니에요 3시간을 플레이했지만 2만원이 아까운 그런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재밌었네요 치코리 네 뭐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햄자마 후기들도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후기들이 많던데 그 햄 그 햄 한국에서는 방송 5시간 했다고 방송하는 걸 그만둡니까 네 방송은 바다에 버려요 깊이 근데 송설해 씨의 사랑 방식이 진짜 똘쭈 같지 않아요? 특히 마지막은 진짜 그건 박찬욱 영화라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잠 못 이룰만 해 오타쿠들이 잠 못 들만 해 영화가 인정입니다 햄 햄 보낼 결심? 햄 좀비님이 우영우 안 보고 아직까지 채팅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다들 내 방종이 그렇게 나쁩니까? 햄바 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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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제 우영우 보러 가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1시간 넘었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바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businesses 감사합니다.